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걷고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를 이용해서 방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과거의 행적들이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다 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그의 고향이야기, 학창시절 이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SNS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부분 부정적인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어저께 자라서 그래서 금전고시를 했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결코 모른다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돌아서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은 아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을 다 유동규나 그 측근들이 다 하나 둘씩 반대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의 이런 처신들의 뿌리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향마을 노인이 말하는 이재명이라는 글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SNS에 나와서 출출을 찾아보니까 이 블로그에 나온 거리인데 2022년도에 아마 이 글이 좀 유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 대선 때 이게 유행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이 글이 막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마을 노인이 말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태도를 하고 왜 저렇게 처신을 할까 이렇게 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이 유년시절 때 일기장도 나오고 이렇게 이재명 관련돼서 과거의 행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고향마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재명 고향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을 잘 압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곳 농어천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축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설계 업무차 지통마을을 자주 드나듭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촌리에는 90이 넘는 노인 몇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90이 넘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그가 화전민의 아들 어쩌고 하면서 그토록 감성팔이를 하는 고향이지만 정작 그의 고향마을에서조차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재명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이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졸업하고 얘기를 나갔는데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처럼 개고장이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대바라져서 어린이같지 않게 못되게 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대로 학교가 멀어서 학교에 못 간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다 학교 가는데 불빛하면 학교 가지 않고 빈둥빈둥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못된지만 일삼는 동네에서는 아주 여시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시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눈이 반들반들해서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세무치란 세무치는 죄다 주어져서 엿장수 한 대 가져가서 엿수로 바꿔먹곤 했는데 한 번은 수리하라고 빼놓은 앞집 쟁기나를 훔쳐다가 엿장수 한 대 갖다 줘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바라지고 또 야간 도주한 노론꾼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도둑이나 깡패가 될 줄 알았더니 어찌 대통령이나 하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동네에 말할 사람들은 이구동성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직업은 이재명의 그 모습이 어린 이재명의 모습과 한치 다르지 않다고 마을 노인들은 임무와 말하고 있습니다 앞집 쟁기나를 가져다가 엿박과 먹던 것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앞뒤 구분하지 않는 만무한의 풍성 그것이 이미 거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워낙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 이재명의 모습과 한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사무 같은 어린 이재명 그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볼수록 정말 이상하다 약 안 담은 입술, 간단한 눈꼬리 하면서 덩숭덩숭 삐죽삐죽한 몇 가닥 수염과 또 주름 잡힌 양 미간의 글을 보면 그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나 또는 표리 부족한 모사꾼이나 또는 괴팍한 독성가가 아닌가 한순간 변하는 철면피나 표덕한 성미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관상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그런 관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물로 치면 하이에나나 독사나 고양이 쯤 되는 인상이라고 하고 사람으로 치면 영화에 나오는 뒷골목 반근달이나 양아치 쯤 되는 그런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나 어떤 또한 얍삼하고 가볍기가 이를 때 없다 야비한 시장바닥 야바위꾼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는 볼수록 야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자가 어찌 감히 대통령식이나 꿈을 꾸었는지 이런 자를 어찌 대통령시키겠다고 쳐다보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어려운 게 말이 나온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형과 관련해서는 큰형님은 탕광 광부를 하다가 탕광이 문을 닫아서 건설 노동을 했는데 그런데 추락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하면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노름하는 아버지 또 여러가지 흉약, 살인범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조카 또 다리를 절단한 형님 또 정신병원에 갔던 또 다른 형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여동생 또 본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형수 참으로 복잡한 집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지금에도 이런 집안 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복잡한 집안 출신인 사람을 굳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더구나 그 복잡한 집안 모양을 보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아무리 봐도 아니다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말하는 어린 이재명을 봐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뭘 훔치고 뭔가 이렇게 학교 가지도 않고 농땡이 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때부터 싹이 노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또 봐도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볼수록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로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밖에 없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뿌리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가계도를 보면 아버지 또 어머니 화전민 또 아버지가 법대로 졸업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아주 힘든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아버지의 증세성은 뭔지 가족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휴지를 팔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 또 이런 저런 일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지만 그런데 그런 배경이 그걸 극복하고 나와 가지고 뭔가 새롭게 성화시키는 일정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닥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이 모습을 대비해 보면 어릴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연결이 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 90살 된 노인들 고향의 노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때가 지금이나 이재명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금쯤 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부인하니까 온갖 이재명의 과거 이야기가 다 태어나고 있는데 한길 같은 소리는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 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